잭슨빌 지역 경찰관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관이 잔디밭을 다급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못에 아이가 빠졌다는 긴급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아이가 어쩌다 연못에 빠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긴박했던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가 저쪽으로 내리기 전해 concludes. 오이고.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중앙. 심지어 알겠다고요. 만약에 그런지 그들 employers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 بال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실감 나. 아이를 구조한 건 미아샤 샌더슨 경관이었습니다. 이 경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요. 아기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경관은 물에 빠진 아기를 건져 올려서 잔디밭에 눕혔고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이후에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놀라서. 대단합니다. 아이가 살았다니 천만 다행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